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부잘 것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어요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탈란트 비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듣고 또 무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서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에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 다섯 탈란트를 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두 탈란트를 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한 탈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탈란트를 받은 그 종은 나가서 다섯 탈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리고 두 탈란트를 받은 사람도 두 탈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세 벌을 했는데 다섯 탈란트를 받은 그 종이 여기 보십시오 제가 주인님이 안 계실 때 이렇게 다섯 탈란트를 더 벌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는 뭘 하겠어요? 너는 정말 착하고 충실한 종이라고 그러셨죠? 너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너에게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두 탈란트를 가진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저는 두 탈란트를 주인님께서 주셨는데 두 탈란트를 더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탈란트를 갖고 왔죠 주인님께서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둬들인다고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나머지 이 돈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한 탈란트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악하고 겨운 종이다 이 한 탈란트 마려 뺏어서 열 탈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줘라 그리고 이 종은 어두운 곳에 갖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호암에 통과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과 성원님께서 나에게 어떤 탈란트를 주셨는지 다섯 탈란트를 주셨어도 그걸 땅에 묻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한 탈란트를 주셨어도 그것을 억만 탈란트로도 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해 가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다면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는 한 탈란트를 가지고도 만 탈란트를 버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정말 착한 나의 종이구나 너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마지막 날 천국에서 나와 함께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회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해를 받으시면서 그냥 여기만 가만 가만 모르게 숨어서 가니고 암을 치받고 엄청난 능통을 받았는데 딱 숨겨두고 주문도 하라고 나를 알면 안 돼 내 이름도 누가 알면 안 돼 그런다면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닌지 아신다면 여러분 용감하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한 탈란트를 받으셔서 엉망한 탈란트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지런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도록 합시다 공지문 피드쇼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낮에 와서 은청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죽으면서 살아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어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고 결국은 나중에 모함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정말 마지막 날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 안 가야겠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마지막 날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분열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5대 0성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5대 0성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옥자표까지 들리도록 다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윤회의 꽃이 되겠습니다 윤회의 꽃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 옥자표까지 울려 퍼져서 하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약속을 그래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아주 칩같은 어둠이 아니라 더 눈뜨고는 바라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성산금요일날 제가 자광고통을 받으면서 쓰러져서 그때 탈원상태로 들어갔는데 정말 세상은 어둠으로 꽉 찼습니다 정말 칠같은 어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율기의 빛이 바로 나조 성모님 동산에 환하게 비춰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도 그 분석이 여러분 다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의 땀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흐르는 땀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순례자들에게 다 넘쳐 오르게 해주시라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오상의 선물과 일곱상태의 볼륨 그리고 성모님께서 주신 눈물과 피눈물과 참조로 아기 예수님을 길셨던 그 참조로 변화시켜 주셔서 순례자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아멘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땀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저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리니까 사람들 보기에 너무 민망해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많이 흘리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땀 좀 안 흘리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 땀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 사양해 주소서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 너의 땀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전에 우리 베드로 회장님이 엄마 땀을 한번 받아보세요 땀이 엄청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땀을 받냐 그런 땀을 다 끄멍을 놨다고 그랬더니 받을 수 있을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성금요일날 땀을 받아서 저도 사용했고 베드로 회장님도 우리 가족들 여럿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약속을 이뤄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자매가 순례자들 많이 데려왔어요 당뇨가 240년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당뇨가 싹 내려가서 정상으로 회복됐거든요 가지고 그 언니를 이번에 데려왔어요 성주간에 성주간에 굉장히 은총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용준리를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나중에 살았어요 어떤 병이 걸려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머리에다 부어주고 또 가슴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막 발라주더라고요 그랬는데 반대로 연락이 왔어요 두 달 전에 검사를 했을 때 유방암이 와가지고 폐로 머리로 전이 됐대요 그래서 머리 수술을 했는데 머리로 또다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임용준비를 다 해놓고 여긴 나주를 온 것입니다 마지막 나주를 갔다 와서 죽을 심사하러 왔죠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가서 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암덩어리가 싹 사라졌어요 피, 혈액도 완벽하게 정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단서로 되어서 보냈어요 또 향유천에서 땀 황금 징표를 저에게 주신 걸 같이 넣어서 그날 신부님들한테 주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늘 자매한테 징표를 줬어요 지팡이를 찍고 왔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그리고 등이 굽어가지고 어깨에 팔을 못 올린 지가 7개월 됐대요 그랬는데 거기다 댄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여기서 성중한 부활대에 오신 분들을 봤을 것입니다 막 뛰었어요 그리고 손도 못 들었는데 그것까지 싹 치료를 받았어요 베드로 회장님은 대상포진 같은 게 있어요 서해부 쪽에 그걸 발랐대요 한 번 바르고 나서 아멘 아멘 그런데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절반나 저도 아픈 것이 20년 됐대요 그런데 그것도 두 번 발랐는데 싹 치료대요 아멘 그 다음 바위에 열이 39.8도가 나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 걸렸다고 광주에 가서 빨리 입원시키라고 하더래요 그걸 보냈더니 저녁에 싹 나오셨어요 아멘 우리 봉사자 한번 일어나보세요 너무 소중하기때문에 딱 부관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데 심장이 팍팍팍팍팍팍 뛰는거죠 팔피테이션이라고 어머나 나 이러다 죽는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막 심장이 뛰는거에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주셨던 수건 진액 수건 그게 생각이 나서 갔다 갔습니다 딱 뵈는 순간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중앙에 괜찮은데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죽은 거도 있는 거였지. 완전히 치료받으세요. 근데 죽을 거 같아가지고 저쪽에서 그런데 그걸 가지려고 못 가거든요. 근데 죽을 거 같으니까 죽을 일을 다 했다가 심장이 다 뗀 거예요. 완전히 심장병이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방울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통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적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 기도는 단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단, 200단, 300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더라면 신비 끝나고 바로 하늘의 힘을 해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만내신 요단 마리아 예수님을 찾으시길 복성합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나주에서 잃어버린 성모임상도 하루 빨리 찾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 감사받지 않게 해주시라고 복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입 밖으로 안 내도 돼요. 내 건강이 아주 악화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 건강이 지금 완전히 악화가 됐습니다. 이렇던 제 건강을 대착해 주십시오. 또 우리 어머니 건강을 대착해 주십시오. 또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많잖아요. 이런 목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적이더라도 시작한 것입니다.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 성령을 보내시면 복성합시다. 바로 해볼지 말고 예수님 부족한 자에게 성령의 지와 성령의 분배력과 성령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목숨을 다 박치게 하소서 이해를 들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면 복성합시다. 예수님 성령을 가득 내리셔서 머릿속으로 할 때까지 세파나도 빠지없이 성령으로 수술해 주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함을 바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 성모님께 천상으로 모의관을 씌우셨으니 우리 나주 성모님께도 하루빨리 천상 멜로관을 씌우시오. 온 세상 자녀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나주 성모님 하루빨리 인정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함을 바르지 않게 하소서 이 목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다시 안쓰심을 목상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가요 다시 안쓰심에서 흘리셨던 고귀한 보유를 제 머리에 수혈해 주십시오. 아멘! 저에게 수혈하신 그 고귀한 보율로 병들고 지친 제 영혼입신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셔서 건강한 영혼입신을 가지고 주님 영광과 성모성심에 성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많아요 고통의 신비 5단은 예수님께서 우릴 여여 십자가상에서 못받게 돌아가시고 묻히셨죠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하여 십자가에 못받게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흔 날에 죽은 일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원님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하여 그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셨으니 그 고귀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저에게 쏟아주셔서 아멘! 어디서부터 발끝까지 세파라도 빠지없이 성룡으로 쏟아주셔서 아멘! 그래서 건강한 영혼입신을 가지고 주님 영광과 성모성심에 승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함을 받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내 가정 공동체의 사랑을 베푼 것도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조그마한 것에 분신 가고 조그마한 것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러면 안되겠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무장한다면 악몽몬한 부닐의 바위가 출발하다고 말 것입니다 아멘! 부닐의 바위는 우리를 부닐시켜 라라로 바스로 빠트리면서 수상과 방법을 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들한테는 가만히 놔둬요 열심한 사람 또는 주님과 성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계속 분심을 갈 수 있도록 부닐의 바위가 이관절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것은 분열의 마귀의 짓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열의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분열의 마귀를 물리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사랑은 어떤 마귀도 출발하고 맙니다 사랑 앞에서는 어떤 마귀도 도망가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신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1990년 3월 13일 날이었습니다 사순절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 중에 십자가상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언극을 복성하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강아파트 사는 마르타 자매가 막 벌레벌떡 뛰어와서 언니 언니 수강아파트 정문 앞에 피가 낭작에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왔어 그래요 항상 불쌍한 사람 데리고 오면 제가 좋아하니까 황직할아버지 오셨을 때 복립동 할아버지 100일 탈상에 우리 권당 신부님께서 오셔서 100일 탈상 미사를 해주셨는데 음식 다 나누고 배웅 나갔는데 노부네 회장님이 어떤 장애자를 모시고 왔죠 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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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아가 좋아할 것 같아서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어머 회장님 잘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다 예수님이고 성부님이시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도저히 못 일어나니까 나 좀 부축해줘 겨우 부축받아 일어났는데 피투성이 돼서 쓰러져 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몸찍거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아픔은 원매가 높습니다 저는 언제 아팠녔듯이 사정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아파트 정운이 피로 물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딱 눈을 뜨더니 아이고 아찜 천사같은 아찜 그러더니 또 혼선토를 들고 가보더라고요 그 전에 119도 없었어요 피투성이 만들 것이 아니라 똥오줌 다 싸가지고 완전 알콜에 찌들어가지고 찌든 똥냄새 오줌 냄새 아주 정말 정말 지독합니다 근데 대체를 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직장에 계신 분이 윤력씨를 불렀어요 저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 계신 분 절대 안 모르거든요 윤력씨만 와서도 안 돼요 안드라 형제가 차가 있어요 그래서 노빈 회장님하고 그 둘을 또 부르고 네 사람이 그분을 이렇게 뜨먹어가지고 비닐을 다 깔아가지고 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정문 앞에 그렇게 피가 낭장인이 흘릴 때는 그 피가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그래갖고 혼선토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살겠어요? 인간적으로 살 수 없죠? 근데 저는 주님께서는 해주시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온련한 믿음으로 아멘 머리를 37발을 꼽았어요 가서 보니까 머리가 다 터지고 깨지고 완전히 죽어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응급처 지냈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나즈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즈병원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코 막고 다 피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병원으로 가버리고 그래요 너무 냄새 고야하니까 그분은 오펙에서 여기도 다 씻기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거기를 씻을 수 있냐고 그래요 나 젊었을 때 나 30대 근데 거기 뭐 어떠냐 손가락이랑 똑같다 손가락도 속에다 놓고 살아봐라 그러면 손가락 내놓으면 이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근데 손가락이랑 똑같다 윤리엘 씨랑 피 다 닦고 그 병원에서 손도 안 대줘요 빨리 들고 가라고 피를 너무만 열렸고 살 감황성이 없으니까 빨리 들고 가라고 다른 큰 병원으로 닦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빨리 닦고 가래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피랑 다 닦고 씻겨가지고 사람들은 냄새 안다고 빨리 닦고 가라고 간호사도 의사도 난리죠 근데 거기서 다 닦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나왔어요 오전 10시경에 그랬는데 오후 5시가 넘었더라고요 새 옷 사다 입히고 그렇게 그때 그 아저씨가 깨난 거예요 또 천사 같은 아줌 그분이 천사 같은 아줌이라면서 그냥 허무하는 줄 알더니 자세히 보니까 봉일동 할아버지한테 제가 사람들이 막 판단하니까 밤에만 먹을 것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분이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한 번씩 저녁에 잤나 봐요 그거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천사 같은 아줌 그렇게 한 거예요 아저씨를 모시고 점심도 저녁도 못 먹고 그렇게 뛰었는데도 살린다는 일념으로 배가 고프질 않아요 그렇게 사랑시절 하다보면 아주 3일간이 돼도 배가 안 고프거든요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배가 고픈 줄 몰라요 그때가 아저씨를 모시고 병원에서 나오니까 9시인가 지금은 24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제는 없었어요 밥 먹을 때를 다 찾아도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다 찾다 한 평까지 갔는데 한 평 한 군데가 딱 여행이었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자 가니까 우리 장부도 우리 노빈 회장님도 저 안드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사람을 어떻게 밥을 먹이냐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할아버지를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너의 그 사랑을 속인들이 어찌 알겠느냐 항상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거듭하고 먹으면 좋지 뭐 했는데 밥 두 그릇에다가 저육볶음 4인분을 다 먹었어요 세상에 저육볶음 4인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 사람이 한 번 한 번 먹을 때마다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 저 음식 예수님께 살려주신 오상의 생활을 7상 성모님께 살려주신 눈물과 피눈물과 하면 예수님을 그리셨던 그 참듯으로 변화시켜주셔서 아멘 저 불쌍한 분에게 영혼 육신이 치룰 수 있는 신에게 되겠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피를 너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절대 보장 못한다고 틀을 담고 가서 단방당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쩔지를 모르니까 제가 옆방에서 잤는데 저는 잠 안 자고 계속 문 열고 가서 혹시 잘못되나 길이 위로 보고 또 맥짚어 보고 근데 잘 자고 있는거에요 아침에 방에 녹화하고 들어갔더니 딱 앉아있어요 멀쩡히 살아가지고 괜찮으세요? 근데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된거냐고 내가 지금 죽어서 천당에 온 것인가 이렇게 존을 접었는데 어떤 존엇을 짓고 이렇게 좋은 방에서 내가 자고 있었다니 내가 천당에 온 것이 아닌가 꼬집어 보는 참 이라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초지원을 다 이야기해줬죠 그랬는데 마르타 자매가 그 이튿날 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는거 보고 어머 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해서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피가 난양파이 돼서 쓰러져 있길래 피라도 닦아주고 싶어서 성함시퍼라고 거기서 휴지를 좀 주라겠대요 그랬더니 파출소에 서서 신고하니까 와서 피터스에 대해서 죽어있는 걸 보고 그냥 가버렸는데 화장지는 무슨 화장지야 그렇게 빈정되더래요 그래서 살아있으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 언니가 너무 좋아하니까 언니한테 말해줬는데 세상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다고 하느님의 능력을 또 보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머리 안 아프세요 하나도 안 아파요 서른일곱 발 꼬맸잖아요 머리를 잘라내고요 여기 거짓기를 다 대고 붙였어요 반창고로 근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꼬맨 자리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반창고도 그 꼴지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너무 놀랐어요 완벽하게 아주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랬어요 아멘 있을 수 없으니까 아멘 그분하고 이제 며칠간 그렇게 있다가 방 한 칸이라도 밥에 먹을 수 있는 곳을 얻어드리고 미장할 수 있는 기구 좀 사서 그렇게 해드리자고 윤려 씨하고 타협을 하고 방을 얻으러 다녔어요 근데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분을 모시고 갔더니 이 사람 살 거냐고 계약금을 금방 내려버려요 저 술주쟁뱅이는 못 산다고 맥붕내 그랬어요 아 술주쟁뱅이로 유명해서 안되겠구나 시골에다 방을 얻어드려야 되겠다 신광님 말고 더 시골로 갔어요 야구가는 계약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만 모시고 하면 다 계약금을 내주는 거예요 아 저 술주쟁뱅이로는 못 산다 안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은총방하고 축복방하고 두 개 있죠 사실은 그때 방을 만들었어요 도저히 어디다가 할 수가 없어서 방 두 개를 만들고 3월달 그랬는데 2월달인가 그 아저씨 손을 잡고 선물마피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앉으면서 정갈이 왔어요 빨리 좀 와보라고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장부가 어떤 아주 멋진 신사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분이 미장님 동생들이셔 갑자기 그랬어요 너무 멋쟁이고 진짜 그분은 갈 곳이 없어서 수강아파트 창고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피터성이 같아서 죽을라 그랬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술주장이 심해가지고 가족들도 다 버린 거예요 마녀라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다 있어요 먼데 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써물집 교동이잖아요 교동 바로 옆에가 집이에요 아 근데 정말 순한 양이 되어버렸거든요 얼마 동안 그렇게 보다가 자식들이랑 그 엄마랑은 모시러 올 수도 없고 그 동생들이 온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멋진 분들이 와서 저를 가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술주장이 심해서 우리 가족들도 못 보고 그러는 우리 형님을 세상에 이렇게 순한 양으로 만들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러면서 모셔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분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저희들이 모셔가도 되겠습니까 아 아 그럼요 모시고 가도 되죠 네 얼마나 기쁜 좋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성가정을 지금도 살고 계신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께서 나 천국 데려가시겠지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만큼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데만큼 다 보고 아멘 할 수 있는 데만큼 가보고 아멘 희생 바칠 수 있는 만큼 바치고 아멘 보속할 수 있는 만큼 보속하고 아멘 온전히 봉헌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렇게 내가 선행을 베푸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 생각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합니다 아멘 한 말씀 안 해도 열 배 백 배 천배 만배 억만배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만 열고 내가 하려고 생각만 한다면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조그마한 것에도 불평불만하고 자신의 아름알려서 살고 세속과 탐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과 성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과 성모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면서 여러분은 십자기를 바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지만 여러분이 응답하냐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편안하게 휴가 가는 곳 쉴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아멘 그 십자가길을 걸었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절도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아멘 여러분께서 그 힘든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여서 걷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엄청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과 성모님께서 아멘 아멘 사랑 아침에도 사랑 한 낮에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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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사랑 그럼 아멘 모두 승리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6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들아 소위 나를 전한다고 하는 특별히 불림받은 대다수의 성립자들까지도 방향 감각을 잃은 표선처럼 흔들리며 질질 외면하고 있으니 하늘나라는 나를 외면한 그들의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일하는 너희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탄이 성공적으로 파탄을 처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보이지 않는 현진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주첨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내 어머니의 지구지선 사랑을 전하는 데 용맹이 전진하이라 아멘 2006년 5월 6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망설임 없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엄마가 택한 작은 영혼을 통하여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멘 그러면 나와 내 아들 예수의 사랑의 빛이 찬란하게 너희에게 빛나게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찾아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달아준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완악했는지 아니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는지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가 다섯 달란트를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를 더 벌어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렸는지 땅에 못 얻었는지 묵상하면서 나의 잘못들을 주님과 성모님께 용서 청하도록 합시다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전했던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으며 마음 아팠던 것들까지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들 여러분이 나주 성모님을 따른다고 가족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았다면 오늘 그 모든 상체도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놓고 성도의 마음으로 주님과 성모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어두운 미로에서도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파괴한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달피던 마음 그리고 기쁘던 마음 즐거웠던 마음까지도 주님과 성모님께 다 내어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저 약돌은 우리를 주워다가 갈고 닦으셔서 옥돌로 만드시게 하여 얼마나 그동안에 애쓰셨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옥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위로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맡겨드리나이다 이제까지 고통스럽던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리나이다 썩어져 가는 이 세상 소동과 보물의 시대보다도 노예 홍석대보다도 바벌탑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 한 줄기 빛으로 나주 성모 동산에 오셨으니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단 한 사람도 빠지없이 그리고 여기 모인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족들까지도 온전히 취해해 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가실 수 있는 이곳에 와서 은총을 받고 배달아 서버린 소많은 영혼들까지도 축복해 주셔서 다시 주님 성모님 품으로 돌아와 고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상마리한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슬픔들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지난 날의 아픈 상처 성혈로서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방황에 헤매이네 이제 이를 안아주소서 의지할 것 오직 주님 당신 밖에 없나이다 괴로움에 방황하던 이제 이를 내 아버지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를 불러주셨네요 아멘 성모님 사랑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베개로서 눈물 흘리며 지오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죄를 지어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영성 안에 주님과 성모님의 아픈 마음 위로할래요 영웅적인 사랑으로 부활의 삶 살아갈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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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